이것은 33 다시 1 자 이 앞에 것들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본인들이 찾아서 이것보다 숫자가 낮은 건 혹시 아까 같이 몇은 안 돼 있어 아직 30 다시 2는 아직 안 돼 있어 현재 시간부로는 물론 오늘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오늘 검사 다 맡아야 됩니다 I'd rather 라는 말이 있어 처음 보지? I'd rather 하면 차라리 이러겠다 이런 말이야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I'd rather die than live in disgrace 이런 식으로 말해 비슷하게 말하면 돼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Would you like to sit? Would you 한번 할래? 이 말이었죠 Sit here 앉으려 하니까 I'd rather sit on the floor 그냥 바닥에 앉을래 차라리 그럴래 이런 뜻이야 자 뭐 할래 이런 뜻이야 I'd rather sit on the floor 자 이렇게 Anna likes to sit on the floor but she doesn't want to sit on a chair I'd rather sit on the floor 바닥에 차라리 앉을래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야 I would prefer to sit on the floor I would prefer to도 차라리 이게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I'd rather나 I would rather나 같은 말인데 이건 줄여 쓴 거야 자 뭐에 줄임말? Would I'd rather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나오는 것들 읽고 뜻 외워서 말해 보세요 그리고 3번에 나는 차라리 뭐 하겠다 이런 거 두 문장 셀프로 영작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보면 형태들을 이렇게 쓰면 돼 I'd rather 저는 줄여서 이렇게 하고 I would rather 하고 동사를 쓰면 돼 차라리 뭐 하겠다 이런 말이야 차라리 뭘 안 하겠다 하면 I'd rather 그렇지 don't를 쓰면 좋은데 이게 조동사야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다가 not을 써 I'd rather not 동사 원형 이러면 차라리 이걸 안 하겠다 I'd rather not do 차라리 안 하겠다 I'd rather not stay 차라리 머물지 않겠다 의무는 Would you rather 이렇게 하면 돼 Would you rather 동사 하면 Would you rather have? 너는 이거 할래? Would you rather be? 너는 이렇게 할래? 뭐 이런 뜻이야 자 내용들을 보면서 볼게 I don't really wanna go out I would rather stay home 차라리 집에 있겠다 이 말이야 Should we go now? 우리 지금 가야하니? 이랬지 그럼 뭐야? No, not yeah 아직 아니야 I'd rather wait until later 난 나중에까지 차라리 그냥 기다릴래 이랬 말이야 그 다음에 I'd rather go now but Tom would rather wait until later Tom은 차라리 기다리겠대 이말이야 I don't like to be late 늦는 거 싫어 I'd rather be early 무슨 말일까 I'd rather be early 차라리 일찍 차라리 일찍 갈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4개 읽고 뜻 외워서 말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들 봐볼게 I'm feeling tired 피곤해 I'd rather not go out 나 여기다 써야 돼 차라리 안 나갈래 Sue's feeling tired 피곤하대 She'd rather not go out 차라리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이 말이지 We are not hungry 배 안고파 We'd rather not eat yet 아직 차라리 안 먹을래 차라리 굶으면 뭐 그렇지 그 차라리 굶을려면 어떻게 할까? Would rather Would rather 굶다가 뭐야? 모르나? Start Would rather stop 차라리 안 굶겠다면 Would rather not starve Would rather not starve 이렇게 너 차라리 굶을래 하면 의문문으로 Would you rather starve 이렇게 되겠지 자 줌진을 말한 것 세 가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6번에다가 그런 식으로 극부의 한 세트 두 세트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아 위에 밑줄 친 것들 부정문들 외워서 말해보고 자 의문문 봐 볼게 Would you like to go out? 아 이거 Would you rather have milk 차라리 우유 먹을래? 이렇게 이렇게 Which would you rather do? 넌 어느 거를 차라리 할래? 그냥 넌 어느 거를 할래? Go to the movie theater? Watch your movie at home? 이렇게 말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의문문 외워서 말해보고 저런 거 한 문장 더 만들어보세요 Would you rather 동사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는 자 B번에서는 I'd rather 이런 말이 있어 I'd rather sit on the floor 차라리 바닥에 앉겠다 어떻게 안 써?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달라? 자 여기도 We would rather not go out 썼어 여기는 뭐라고? Not two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달라? 요거랑 요거랑 봐봐 딱 하나 차이잖아 뭐?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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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 뭐가 딱 달라 나? 나? 나 나 나 나 어이가 없네 이게 two가 있잖아 이게 two를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two고 하면 돼 would rather than 동사 원형 two를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봐보자 여기는 two가 붙었냐 안 붙었냐 붙었지 그래서 would prefer to는 two를 붙여야 돼 I would prefer to sit 차라리 앉겠다 two 써야 돼 she would prefer not to go 차라리 가지 않겠다 여기도 to를 써야 돼 4개 외워서 말해보고 저렇게 한 세트씩 만들어보세요 차라리 뭐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인데 would rather는 동사원형 prefer는 to 동사원형 to를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하느니 뭐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와 I'd rather go out than 이 than이라는 말을 기점으로 뭐 하느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들어오는 시간 I'd rather go out than stay home 이렇게 돼 그러면 뒤에 거 하느니 앞에 가겠다 여기 보면 다 동사원형을 써야 돼 stay home 하느니 go out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톡 봐봐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I'd rather have a dog than a cat 고양이보다는 개를 차라리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we'd rather go to the movie theater than watch a movie at home 집에서 보느니 영화관을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I'd rather be at home right now 지금이야 바로 지금 집에 있겠다 than here 여기에 있느니 이건 집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이런 말들 자 저거 외워서 말해보고 저런 식으로 두 세트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미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이 중에 총 세 개 세 개 녹음 보내고 시험 보면 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수로 포함할 게 13번인데 자 이 13번은 뭐냐면은 would rather 긍 부위를 만드는 거야 세 문장 여기 나오지 않은 걸로 아무거나 하나 하면 돼 내가 얘를 한 문장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긍 부위 하니까 세 문장이지 자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가볼게 she would rather 차라리 나갈 거다 하면 she would rather go out 차라리 안 나가겠다면 응 가 she would rather not go out 의문은 would she rather go out 차라리 나갈까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고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려고 그랬지 자 그렇게 하고 문제 옆에 거 풀어보고 오케이 여기까지 깜짝이야 감사합니다.